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오요 사방님은 빛 좋은 개살구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빛이 좋아 봐야 개살구지 않느냐 눅 빼기보단 장맛이 중요하다 그랬다 아니 조선시대 조선시대 서당깨 미안한데 지금 다 찍고 있어 언제부터 찍었어 서당깨는 많이 찍고 풍어를 잃잖아 이제 갑자기 맥퀴즈가 맑은 장을 빼고 난 뭐 했을 것 같아 예쁘다 그림 같애 그러게 음악이라도 좀 틀까 음악이라도 좀 알아주세요 형 음악이라도 잠시 짜증나 음악이라도 잠시 짜증나 음악이라도 상태로 이거 왜 싸우나 보네? 싸우지마 생길이 왜 싸워요 저도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추는데? 추는데? 저기있다! 뭐야? 끝! 너야 해봐 아니 그 전뜩 다 뭐야 내가 지금 가도 될게? 아 근데 프로 첫 키스인데 빠졌나?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나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든 뭐든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왜 왜 흰수호는 왜 내가 아닐까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너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흠 흠 흠 오 아 나 잘 못할지 싫어 하나 둘 셋! 띠깨! 너무 웃겨. 나 너무 웃겨. 나 너무 웃겨. 안 돼!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이제 소호의 수척에서 주경. 너무 웃겨.